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왈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게임은 분리수거 그녀라는 게임입니다 성남시에서 배출해낸 최고의 그녀 분리수거 그녀 핫하죠? SNS에서 아주 핫한 그녀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오프닝이 산뜻한데? 저는 초고수니까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하기 귀찮다 다 항공다리에 넣어서 버려야지 야밤에 누가 보겠어 절대 안 놀랐어요 어라? 시민씨? 이름이 시민이야? 아 성지영 이름이 성지영이군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눈이 없어! 하이라이트가 없어! 지영씨? 지영씨야말로 이 시간에 어떻게 이 둘의 관계는 뭐야? 뭐지? 훗! 저는 시민씨가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쓰레기봉투 아니에요? 아아! 원 모어 타임! 설마 분리수거 안하고 버리려는 건 아니겠죠?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한다는데요? 이런 걸 왜 확인해? 이크! 지영씨가 오기 전에 빨리 분리수거를 해야만 해 어 뭐야! 노래가 왜이래? 잠깐만 잠깐만! 쿠폰 유지! 일반 쓰레기! 정종병! 재활용! 우린엔티백! 쓰레기! 으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 어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왜이래! 왜 빠딸을 들고와! 잠깐만 일반 쓰레기? 뭐야 뭐야?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한입 먹으면 뭐랄까? 음식물 쓰레기? 잠깐만요 10초 남았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짠! 짠! 으악! 뭐야 이거! 다시 한 번 하자! 이번에는 해낼거라고 자 깡통 재활용! 플래스틱 재활용! 한입 먹는 문화카! 자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우린엔티백!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아 음식물!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뭐야 몇 개 남았어! 잠깐만 막 이거 이거! 휴휴휴 신문! 재활용! 정말 무서웠다! 역시 시민씨 분리수거를 다 하셨네요 멋져요 왈도크는 이지가 충만해졌다는 걸 느꼈다 어려움도 있군요 멘트가 달라지려나 아 멘트는 똑같군요 정말 무서운 게임이야 근데 취지는 좋은데 게임 이거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 10초 아 멘트는 안타깝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실때 구독한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도 잊지 말아주세요 예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게임인데 무섭구만 당장 치워야겠어 아 잘한다